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김정현입니다. 현재 서해상과 남해상에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해 중부 먼바다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해상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서해상에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서해상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앞바다의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구름 많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 10일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면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8월 6일부터 7일에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 학습 트레이크